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약 10도 가까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갑작스레 느껴지는 서늘함 속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말 내내 우리 야외활동을 방해하던 미세먼지는 오늘 오전까지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들어선 찬바람이 불면서 공기질이 점차 나아지겠는데요. 다만 나날이 건조해지는 날씨 속에 불씨 관리는 계속해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성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서 남동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전에는 구름이 많고 다소 흐리지만 낮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 드러내겠습니다. 자세한 적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시각기온 13도, 영천 9도로 출발합니다. 낮기온은 대구 21도, 영천 19도로 날이 서늘하겠습니다. 문경의 아침기온 12도, 김천 9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문경 20도, 김천 2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낮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3도, 영향 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안동 18도, 영향 16도로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울진의 아침기온 13도, 낮기온 1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계속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기온도 점차 오름세를 보이며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